로봇, 자주 따불잖아요. 제가 나잇값 좀 해라고 하거든요. 한국말로 나잇값 좀 해. 영어로 뭐예요? Don't be a baby. 그건 영어로 act your age. 그렇죠. your age. 나이에 맞게 하라고요. 그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. 발음 한번 해주세요. act your age. 한 번 더 해주세요. 이제 아셨죠? 진짜? 비즈니스 영어.